퀴즈 늘 그렇듯이 항상 와인을 한잔하고 택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시는 말이죠 극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도미씨? 아... 참고로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도미씨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아 수고한 경찰 못할 뻔했다 비앙드스토리 94편 영상에 오신 것을 편의합니다 아 왜 못차 됐다 됐죠? 아이야 네 오늘 탈퇴하는 말이죠 유료 스킨 유료 모델 유료 차량 예 바로 현대 현대 소나타 2020년 모델이 되겠습니다 소나타 IPC 페이스 넘버 원 흰 나 여러분 모든 이동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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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제가 애플 오랫동안 써가지고 기능 이름 까먹었습니다 네 전화할 수 있고 뮤직 들을 수 있고 네비게이션 맵 볼 수 있고 문자 볼 수 있고 아 이거 대단히 문자를 안하지 그냥 메세지 어...그러면 음악 플레이? 뭐야 왜 두 개 있어? 아이툰즈랑 이런 뭔지 하는 거 아니야? 응?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 현대 영어로는 현대 팟캐스트 네 컬투쇼 듣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북스 이거 듣다가 조롱운장인데? 뭐 어쨌거나 구글맵 아 이거는 애플맵이고 얘는 구글맵이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 오버캐스터 뭐야? 날씨? 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디테일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물론 벤츠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GT 63 그거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거의 실사랑 가까운 그런 소나타 2020 이게 DM8? 정확하게 모델이라 모르겠는데 오 뭐야 문 닫혔어 예 참고로 예 썬루프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더라? 파나... 파나로마 썬루프? 맞나요? 예 위에 다 보이죠? 자 그럼 공격적으로 예 택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예 왕력하고 좋네 알죠? 근데 이... 차소리가 어... 실제 소나타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도미씨의 그... 볼륨 소리를... 여기서 안되구나 잠깐만요 어... 도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올려드릴게요 예쓰 자 공격적으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예 뒤가 좀 독특한데 예 약간 그... 그랜저 디자인을 거꾸로 뒤집혀놓은 듯한 느낌? 바로 앞에 있네요 어디야... 여기구먼 오우 예스 오우우 반갑습니다 남자분 한 명 제발 제발 뒤에 앉아라 아 네 앞에 앉았어 아이치 아가씨 반갑습니다 아주머니 반가워요 아드님과 나... 아 남편인가? 남편하고 딸? 그래요 가볼게요 자 Let's get it! 왕!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오! 이거 뭐야 들었어요 방금? 운전 실력에 감탄을 했네 왜 이따구로 운전을 하냐 이거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니까 오! 이거 뭐야 할 수밖에 없지 이미 이거 게임에서 들래요? 네 들려요 아, 오케이 됐다 아! 오! 호! 호! 와 이 아까비 이거 부딪쳐야 제맛이네 아 이거 너무 미까진다 아 부딪쳐야 제맛이네 네 제 목표는 최대한 부딪치지 않고 최대한 스킬을 쓰지 않고 예 초고속으로 가는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 아우! 그래요? 말 끝나는 말 끝나는 끝나기 무섭게 바로 부딪치네 아우 예쓰 아우 예쓰 누구야 나 남자 여자야 어디있어 어? 가게 안있다 아! 아잇 아 다 남성이야 그렇다 아이치씨는 여자를 밝히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레이식을 하면은 방어할때 발키리라는거죠? 위치를 발키리 갑시다 세임이 오우 음악을 틀고 싶지만 문제점이 포멜셜한지 하루밖 안돼가지고 음악을 쭉 안했어요 깨닙니다 잔자라 잔자라 잔 해야 된대 예? 사실은 귀찮아서 es 와아아아 그런 것도 있고 봤습니까 도미씨 운전을 일으켜 놓으십니다 아 도미 이거 봐봐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드리프트 하는 것보다 보여요? 잘 보인 별 3개 삼성 요새 갤럭시 S20 울트라가 잘 팔린다는 소문 있죠 에 농담이구요 이 비싸서 비싸가지고 안살 같은데 사는 사람도 있어 살꺼임? 그러면서 왜 본인 이름이... 아 솔직히 이번에 케이스하고 순앤 바꾼것만 다 해가지고 하면은 S20 살 수 있는데 S20가 얼만...어? 어! 오우! 저는 불법주체하지 않았습니다 얘 빨간색 선 빗겨나갔죠? 어딨어? 누구야? 아! 그렇다 손님은 농땡이를 피우고 있다 왜 않아? 아쉽! 이거 지금 저 둘이 대화하는거 보면 딱 봐도 아니.. 아니구나? 나 저 손님이 아니라 여자랑 남자가 대화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손님인 줄 알았네 아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 까먹습니다 레츠기 그래서 순간 그거 보고서 아 마약거리 하고 있네 이 생각엔 마약거리? 니 먹을 마약거리 내 얼굴이 마약이라고? 야쓰! 치명적이구만 우리 도미씨 매력적이야 아 무슨 소리야 자 도미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남자는 역주행이죠? 남자는 역주행 저러다가 골로 갑니다 네 골로 안갑니다 남자는 운전하세요 아우! 봐바 봐바 말 끝나기 무섭게 말 끝나기 무섭게 접속사건 했잖아 플래그를 세우면 안 돼 이래서 아 노예라 아가씨가 타린 줄 알았어 그럼 좋으면 돼 에이 어 뭐야 어 어 지도에 뭐야 빨간색깔? 빨간색? 뭐야 이건 아 그거다 뭐 세뱉었나보네 가방같은거 세뱉었나보네 어 아니네 그거야 납치된거 오케이 가자 저거 아가씨야 잡자 뭐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오! 아가씨 그거를 하도 안해가지고 오오! 따세 따세 왔다 다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합니다 잠깐만요 도미씨 목소리 겁나 크다 잠깐만요 좀 줄일게요 아스 아까는 작다면서 이번엔 또 엄청 크다네 이상해 미션 취소하고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렇죠 둘이 봐 이거 확싸버려 비켜 안 비켜? 안 비켜? 됐다 어? 인전? 잘도택이 박는다 잠깐만요 수렴을 해주고 아가씨 제가 최상급 서비스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몸도 안 받네 당신이 존재한 것만으로도 예 갑을 이미 지불합니다 뭔 소리야 이건 고백할 때 쓰는 멘트 아니야? 그러네요 음 처음 본 여자한테 고백하나 아니지 어? 우리 초면이 아닌데? 저번 편에 나왔는데 저번 편에 다 아 님 님 제 유튜브 채널 구독 구독을 해놨는데 안 보죠? 예 알았어요 생방송만 들어가니까 으흠 여러분 들을 수 있죠? 저런 사람이 유튜브 채널 채팅 관리자입니다 어? 뭐야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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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납지 멘트가 일어났다고? 뭐지? 오오 아 안좋네 예? 뭐야 이 여성분은 왜 이리 이리 험해 비속어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왜 이리 험해 스포를 써버렸 뭐 어? 뭐야 왜 프레이크를 눈에 안 써주지? 어? 안 되네 뭐야 에잉? 이 미션 중에는 안 써지나봐 어 예스 아우 아 접촉사고났죠 여러분 봤죠? 운전할 때는 절대로 예 딴지 타면 안됩니다 이렇게 사고나요 아 아 어 엉클? 엉클? 뭐야 삼촌들? 지금 시작하는거에요 예 지금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삼촌분들 예 지금 의문의 입 입에 있습니다 뭐지? 삼촌들이 납치를 했다고? 대단하네 뭐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엉클 됐죠? 다시 택시 미션하러 네 참고로 네 이 차량은 폭스트롯 델타님이 어 만드신 차량이고 예 판다님이 어 저 대신에 구매를 해줬습니다 네 하운 가문은 판다님한테 1테라 SSD 사줘야됩니다 흠 그래요 아 어쨌거나 자 갑시다 네 이거 유로스킨이에요 마음대로 설치했다가 영상 올리면 저작권 신고되는거 아시죠 여러분 네 요거는 구독 그 사람 페이트론 유로 채널을 채널을 구독을 하셔야지만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유로스킨이죠 아 아 스킨 개꿀이다 하면서 설치해서 바로 영상 찍어서 올리면 신고 먹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골로 가는거에요 아시겠죠? 구독을 돈을 주고 다운을 받고 구독을 하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그니까 님 친구들이 구매해가지고 얻었는데 야 그거 나도 좀 공유해줘 해가지고 공유를 받았다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면은 예 그거 올리는거죠 후! 저는 그냥 아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스크린 안 써지지? 이상하네 나도 몰라 브레이크는 스크린 안 써죠? 이상하네 뭐 어쨌거나 갑시다 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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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까? 어디야 운전 쉽죠? 이렇게 운전하면 진짜 현실에서 골로 가요 여러분 아 그건 당연한 소리 에이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면허증이 이어? 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러고 놉니다 면허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는거에요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 모르겠지 제가 래식할 때 오! 야! 자자자! 제가 래식할 때 에임은 에임은 안 좋지만 운전은 두렵게 잘합니다 래식에서 오! 아! 튕겼어! 아후! 튕겨버렸네 잠깐만요 러스 게릿! 러스 게릿! 러스 게릿! 러스 게릿! 러스 게릿! 러스 게릿! 여러분들 아시겠죠? 남자는 멋있게 비기프트를 하는 곳입니다 본인이 레이싱 선수가 아닌 면은 안하는걸 추천해 아 또 남자 아아 아아 제발 여자는 좀 그만 밝혀요 아니 아하셔 타면은 얼마나 안의 분위기가 밝고 좋습니까 왜 안타 저기요? 손님은 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래요? 아 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뭔소년 갑자기 뭔 소리야 안타 드립브트 오오오오 오오오오 미안해요 너무 쎄겠다 아 그렇게 사람을 칠 뻔 했어 백션전 하다가 졸지에 범죄자들이 모르지? 아 음 거절 본인이 거절하네 아 제발 좀 아 아니 요새 다 남자였어 지겨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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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디있어 어? 택시기사가 손님 성별을 구분해서 만네요 예스 예스 이런 택시기사는 존재하면 안 아무나 다 아 뭐야 손님이 세명이야 두명이야 두명이야 세명이야 두명같은데 세명 세명 아 세명이네 아싸 내 옆에 아싸 아이고 하지만 정작 아이고 앞뒤가 바뀌어야되는데 어찌말라 이걸 또 여기서 이걸 또 자 갑시다 렛츠고 렛츠그릿 이런식으로 비장깨 하고싶지 않았지만 대단한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띵까먹었네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시키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저는 프랭클리니깐요 중국이니까 오우 하지만 얘가 알바를 뛰고있는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봤죠? 2020년도 소나타의 신기술 넘어가려고 할 때 아우우 부딪칩니다 제가 옆으로 제가 옆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다시 다시 밸런스 잡는거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타이밍이 지리지 아 이것 봐 욕 먹어 그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남성분을 태우면은 이렇게 들이받아도 어느정도 봐주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있으면은 되게 깐깐합니다 깐깐한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예요 정상이예요? 어딨어 그 어떤 시민이 택시가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난폭운전이 아니라 GTA 운전입니다 GTA 운전하고 난폭운전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죠? GTA에서 아무렇게 운전하면 그게 난폭운전이네 난폭운전은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있는거고 GTA 운전은 그냥 하는거에요 본능이 이끄는대로 아시겠어요? 지금 저처럼 운전하는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거기 때문에 괜찮은거고 난폭운전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는게 난폭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도미씨? 정말 노잼인가보네 오 야 내 문짝 오우! 나이스 아 삼성전자 나이스 아이 삼성씨 아이 아 잠깐만 손님 죽었어 밟았어 아 아니 애즈 역주행을 하니까 죽었지 아니 그래도 아니 앞에 차고 어느거 뻔히 보이는데 역주행을 한거가 잘못이지 아이고 나이스 네이스 하지만 사망해가지고 네 참고로 저희 택시는 요데오 나도 의미가 없는데 저희 택시는 대물 송개 아 이건 대물 아닌데? 그러게 아 아야야야야야야 기키 갔다 경찰 모드 하던 스킬을 계속 쓰네 경찰 모드 야! 여이씨 널리와 너 지금? 와와와와 일반 시민차에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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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주는가 일단 설치는 했잖아요 언제 터트릴지는 몰라도 아 온다 근데 와도 증상만 보고지 아 죽었군 하고 그냥 살릴 수도 있어 그거는 아무도 몰라 총한대 맞고 쓰러졌으면 살릴 수 있는데 아까처럼 치셨으니까 못살림 사람이란 아무도 모릅니다 많아 어 왔다 야야야야야야야 오우씨 아니 구급차가 본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그걸 또 가까이 가졌네 야야야야야 안 내려? 안 내려? 널리와 안 내려? 야야야야 봐봐 내 말이 맞지 안 내려? 그냥 간다고? 아 빨리 사람살림 빨리 그리고 이 안살림 GTA5에 에이 워쏠 맨 유가나비 서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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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원이 아니라 그냥 요리사인데 이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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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복장이 구조대원이 아니라 요리사 부장 같아 도대원인데? 오! 예스! 오!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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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의 범죄자가 되었다 아주 좋아 IPC는 사람 살리려다가 범죄자가 되었다 나이스 괜찮습니다! 살아둔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별을 달겠습니다 오! 오! 자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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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J 오! CJ 또 다른 CJ 운송 택시 스트라운드 택시 깔끔한 드리브 대 봤습니까? 어디야? 호호호호! 어! 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이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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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트럭 뭐 뭐하여 구원 현대먼술 자 마지막으로 택시 한번만 더 하고 예 맞춰 적용해 놓은 차에 있는 것만 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인 작업이기 때문에 제발 제발 네 제발 간절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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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아싸! 아싸! 아깝이 원래 이럴때 남자가 나아야지 유튜브가게 시계 잡히는데 말이야 에 그래요 물론 뭐 푹탄머리? 짱구 극장판이 나오는데 푹탄머리 닮았다 에 물론 좀 예 뭐 그러하지만 어 이거 HUD 있네? 오오오오오오 오 뭐야 오오오 최첨단 시스템이네 역시 유료 스킨 거야 이거 홀로그램 와우 첫첨단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한번 아까게 부딪쳐야지 나 초고수 초고수 우리 학교에 초고수란 닉네임 쓰는 유튜버 있는데 아 역시 IPC는 플래그를 잘 세웁니다 안 부딪힌다면서, 잘 부딪히죠. 아니죠? 차가 어떻게 안가. 뒤에 손님이 Jesus Christ라는데요? 이거 돈 안주는 악이다. 호호호호호호호호! 봤습니까? 어허, 반갑습니다. 아가씨? 반갑습니다. 오우 씨 오우 운전할땐 앞을 봐야 됩니다 아! 아! 욕하네 아 나이스 유튜브각 시계 잡혔고 뭐야 저 지대 방색 뭐지? 뭐지 또 납치인가? 아니야 이건 화난건데 왜요 가만있어? sl…… 오오오오옷 ㅠㅠ 로드 레이저 저시락 TVG. 인스턴트 저스티스를 한다 인스턴트 저스티스 아! 진짜씨가 어어어어어 짜씨가 오오오 advertisers 잘 때려 x2 아 까비 아 응원해서 도망가 x2 mbc 체력이 부족한게 좀 아쉽다 응.. 수리 진짜 마지막 손님 제발 x3 제발 x3 수리하니까 오랜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만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네? 아니.. 제가 하는 건데 그건 기억해야죠 어딨어? 당연히 까먹었을 줄 알았지 수리인하고만.. 남자 손님인 거 보고서 바로 거절했지 좀 그거로 옵시다! 얘 다 남자야! 남자가 많은 주도 왜 그래? 어? 미안해요? 네, 거리 계산 잘못했어요 빅스카트 프린클리도 욕하는데? 여자 그만 태우라고 그냥 손님 아무나 태우라고 욕하는데요? 잠깐만요 왜 여기있어? 나 여기있는데? 자 여러분 이 모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한 세번은 더 한 것 같아 삼성 이 영상은 삼손이 후원합니다 안믿으려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C 안되겠다 그냥 해야겠다 간다 어 딸깍 턱 반갑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방금 들었어? 도민씨 방금 들었어? 아 마이크 깎구나 사람 살려 방금 들었어 오 뭐야 손님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화려하게 드리프탑만 주고 너무 이 차가 접지리가 안좋구나 소농카 소를 낳다 소를 낳다 소를 낳다 오우 스네이크 어디야 어어 타세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인걸로 인도로 가겠습니다 아이아이아요 어디야 아 이 차 막고있잖아 아이 참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트롤 컨트롤 스페이스 확인해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저 빨간 차가 막고있으니까 이 차를 치워드릴게요 됐다 됐다 어때요 어 풀어 됐죠 You need to learn how to drive better 뭐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요거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라 오 꽤 빠쌍 예? 아니 이목을 오우샤 나와 오우 же아 자 요거는 오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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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샤